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급기 4장 1절 2절 2부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아멘 모세에 대해서 몇 주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의 생애 이것이 로마서 말씀과 또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원리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의 삶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되는 삶 이것을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1절 말씀이 뭐냐면 1절 말씀은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호랩산으로 불러주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절 4절 말씀입니다 출국기 4장에 3절 4절 말씀 보시면 3절에 요하께서 이르지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지니까는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되니까는 사람들이 막 피한 거죠 4절에 보면 다시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지팡이 모세는 40년 동안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양을 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친 목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모세의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어찌 보면 모세에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양을 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팡이 이 지팡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또는 전문성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40년 동안 산전수전을 닥각 겪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전문성을 이 모세의 전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지팡이입니다 그 전문성을 나타내는 그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서 애국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사명이 뭐냐면 그 애국을 바로 왕을 향해서 가서 거기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 성경에 보면 20절 말씀 보시면 다른 지팡이가 나옵니다 어떤 지팡이인가요? 지팡이는 똑같은데 4장이 20절에 나와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귀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무슨 지팡이라고 나옵니까? 앞에하고 좀 달라요 앞에는 그냥 a staff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지팡이에요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양을 돌보는 이 지팡이 전문성이 담긴 이 지팡이가 이 지팡이는 뭐냐면 모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장점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모세의 지식이 전문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는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전문성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 것이죠 지금 바로 왕에게 갑니다 애국을 향해서 갑니다 무엇을 타러? 그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을 건져내는 그 지팡이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하는 것이죠 내 지팡이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내가 배운 그 전문성 이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 모든 전문성,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이에요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 능력이 있어요, 내 노력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의 혀 같은 것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느 때 나타나? 기도할 때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면 내 능력과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어요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면 내 능력과 내 노력에 성령의 기름 부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래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성악가 아무리 유명한 성악가가 그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음정 박자 다 틀린다 할지라도 그 찬양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요 죄짓맡은 우리의 구절 하나님의 그 가사가 담겨져 있는 그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내 가슴이 막 떨리는 곳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영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 도로의 성가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런 체험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세요 그게 이제 BBS 있잖아요 선생님들 모집하기도 하고 단계 선교사들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내 언어로는 안 되죠 내 테크닉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언어 아무리 천상이 화려한 언어를 구사한다 할지라도 내 언어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내 언어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내 언어에 그럼 그 말씀을 떠듬거리면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말씀이 전달이 될 때에 그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내 가슴이 흔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령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심령 심지어 여러분의 언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러면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일수록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거에만 몰두하게 되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은요 다 깨져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기도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말씀 자체 내용은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영원히 그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구원 받은 자의 모습이죠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쓰임 받을 때 어떻게 쓰임 받아요? 구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쓰임 받는 것은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주님을 의탁해야 돼요 그 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쓰임 받아야 돼요 붙들려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이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아스를 넘어뜨리잖아요 이 다윗은 광야에서 돌멩이를 돌리는 것은 전문가예요 다윗에게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돌멩이를 던졌을 때 골리아스 무너졌나요? 넘어졌나요? 아니죠 그 돌멩이에 그 전문성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아스 무너진 겁니다 승리가 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던지 우리 인생 돌아보면은 내 힘으로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전문성만 가지고서 살아왔다면은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내가 하는 이 일에 내 능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의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여러분 검사가 있잖아요 검사의 역할이 뭐예요?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잖아요 검사의 역할은 사람의 죄를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그 전문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습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습관이 뭐겠어요? 죄를 밝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검사들은 그 사람의 눈만 봐도 저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물론 뭐 여담으로 농담으로 하는 얘기이겠지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남의 죄를 밝히는 그 능력, 그 전문성을 가지고 무엇을 먼저 보게 되냐면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죄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경력과 우리의 능력을 분명히 쓰십니다 그런데 그냥 쓰시면 그냥 그 경력과 능력이 있는데 그 전문성이 있는데 그냥 그것만 쓰임 받게 그것만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비즈니스맨, 회사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엔지니어, 클리닝 사역을 해 심지어 가정에서 주부로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던지라 하니까 던진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능력, 나의 재능, 나의 탤런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던질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재능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돼요 쓰임 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 그 지팡이를 다시 집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홍해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내 능력에만 임하면 안 돼요 내 재능에만 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어디에 임해야 하냐면 하나님,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내 전문성뿐만 아니라 내 성품, 내 인격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왜 그러냐면 모세는 많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 백성들도 그 기적을 보았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지팡이를 앞으로 쭉 내밀잖아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나무를 꺾어서 던지니까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돼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를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매출하기를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또 쓴물을 만나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막 분노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도 분노한 거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화를 내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거기 바위에다가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라고 소리를 쳐라 그러는데 이 모세는 분노해가지고 자기의 화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을 가지고 그 바위를 땅땅 친 겁니다 그 땅땅 치니까는 어떻게 해요? 물이 나왔어요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왜 너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아?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름 부어준 기름 부어준 도구를 사용할 때 내 마음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서 쓰임을 받아야지 능력은 주의 것으로 행하면서 그 너머대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에게 너는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럽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어디에 임해야 하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심령의 지성소입니다 내 인격에, 내 캐릭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력에만, 내 전문성에만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 인격에, 내 성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깨달은 것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1년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내가 한때 잠깐만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평생토록 평생토록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모세 이야기를 할 때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지팡이를 던졌어요 다시 집으라고 그럴 때 여러분 꼬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광야를 다니면서 얼마나 뱀을 많이 보았겠어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뱀을 잡을 수 있나요? 꼬리를 잡아야 되나요? 어디를 잡아요?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목줄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꼬리를 잡으면요 반드시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경험이 있어요 자기의 전문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를 맡길 때에 그 모든 경험을 다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엎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은 내 능력을 발휘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성품이에요 내 인격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받지 못하면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사모하셔야 돼요 내 성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고칩니다 반드시 사고쳐요 왜냐하면 혈기대로 반응합니다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면 내 성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성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그 인생 고백록 10편, 23편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뭐라고 하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막대기가 나와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 나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장 깊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TV에서 한번 봤는데 양은 정말 미련한 동물이에요 서로 이렇게 양이 싸우잖아요 뒷걸음질 치다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머리로 그냥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머리끼리 이렇게 박치기 하는 겁니다 약한 양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양의 머리에다가 무엇을 바르냐면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은 양으로 말하면 정말 고난당하는 인생이죠 양으로 말하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피해당하는 그 인생이었어요 화가 나는 인생, 억울한 인생을 이 다윗은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이 표현을 영어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노인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다면 그 입소에서 고백은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때야? 성령이 임하게 될 때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10편 20, 아니, 이사야서 10장 26절에 막대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기막힌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름진 까닭에 멍해가 부러지리라 아멘 멍해가 부러져요 모든 사람에게는 멍해라고 하는 짐이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갈 때 살아갈 때 부담되는 그런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그냥 짊어지고 살잖아요 그냥 인생이 이런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이사야서 27절 마지막에 보면 기름진 까닭에 너의 멍해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너의 무거운 멍해가 부러지리라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진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because of anoint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because of anointing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그 멍해와 같은 짐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그 짐은 나에게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트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시네플렉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에 나왔지만 우리의 인생이 광양 같은 인생이거든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 시네플렉스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무거운 짐들을 많이 움직이는지 몰라요 끝나고 나면 또 그 많은 짐들을 또 트럭에다가 또 세대에 넣어서 그것을 또 정해진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불편해요 힘들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광양 같은 그런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그 광양 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무의심이 있다면 성령의 기름 무의심이 있다면 It's okay We'll be fine 좋아질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멋지게 우리가 지나갔구나 그러면서 기도가 돼요 여러분 기름 부심이 없으면요 어노인팅이 없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존행이 변경이 되고 아무리 우리가 안락한 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아무리 좋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없어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멍해가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특별히 투병 가운데 있는 질병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투병하고 있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고난이겠어요 얼마나 큰 멍해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멍해라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무거운 짐 멍해 이것을 끊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투병 중인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또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내 어깨에 무거운 멍해가 있어요 짐이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이 하나님 그 가정의 그 인생 가운데 투병 중인 성도에게 하나님 그 환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나님 그는 부держ에 부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